올해 국내 여름휴가 여행객이 직접 평가한 여행지 만족도 조사에서 영월군이 2위에 올랐습니다.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올해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를 다녀온 여행객 17,28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열례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 결과 영월군이 2위, 평창군 4위, 원주시가 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고성군이 공동 5위, 인재군 7위, 태백시 10위 등 도내 6개 지역이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